친구들 안녕 오늘 꾸미와 함께 할 말씀은 젊은 사자는 궁피 파여 줄일지라도 여우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0편 34편 10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젊은 사자는 궁피 파여 줄일지라도 여우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0편 34편 10절 말씀 아멘 하나님 여우와를 찾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대 우리를 채워주실 하나님을 찾으면서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 그럼 내일 또 만나 안녕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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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StrangeSON